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저런 주장과 의혹 제기에 우병우 전 수석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. 국정용단 방조, 묵인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아니다, 모른다로 일관했습니다. 자세가 불량하다는 지적도 수차례 받았습니다. 백대우 기자입니다.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순실, 차은택 등을 아느냐는 질문에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. 최순실은 언제 하셨어요?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. 그러니까, 최순실도 모르는데 차은택을 아시겠습니까? 모릅니다. 장모로부터 차은택 씨에 관한 얘기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? 전혀 없습니다. 자신을 둘러싼 의혹 추궁엔 아니라고 계속 버텼습니다. 정윤의 문건 당시에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 왜 막으셨죠? 압수수색 같은 거 막은 적 없습니다. 왜 그렇게 압력을 넣어서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까? 압력 넣은 적 없습니다. 국회 청문회 도피 의혹도 부인했습니다. 도망다닌 적 없습니다. 도피 생활 어디서 뭘 했어요?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. 모른다, 아니다를 연발한 우 전 수석에게 답변 태도가 불량하다는 지적도 쏟아집니다. 의외부장님, 지금 답변 자세와 태도가 아주 불량합니다. 자세 바로 가세요. 여기가 민정수석실의 부하직원들하고 회의하는 장소도 아닌데 왜 계속 메모하는 자세를 취합니까? 위원장 말씀 요의하겠습니다. 여기가 민정수석실의 회의 장소 회의하러 왔어요? TV조선 백대우입니다.